시드움 숱 타나 넣어볼게요 지금 터지는 곳에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남았어요 엎드려 했네 한명이 안보이네 아 자기장 잠겼다 어 바로 사망 죽어있네요 좀 피 좀 소량이 없으신거죠 이따가 차타고 붙어야겠는데요 이거 저희 좀 싸우고 있으니까 얼추 정리되면 붙어야겠다 급히 한 명 기절 나이스 아 잘라버렸어요 기절한거 나이스 이 새끼야 한 명 기절 바위 D 여기 발앞에 보급이 있거든요 도라니 보급 먹으러 온 것 같아요 보급 먹었다 하 합동한데 나이스 나이스 300바위 D로 쏘는데 더 달린다 하 290까지 뛰었네요 하 저걸 잡냐 하 하 나이스 나이스 지금 총 쏘는 놈이 제가 말했던 애들 SW 따고 가야겠다 아 아 아 저기있다 230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240 나이스 나이스 아 크리시쇼 들어가시쇼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? 차설 오오오 저희들 빼내 네 뒤쪽편 벽으로 한 명 또 가겠네요 아 머리 안 돼 머리 깨졌다 기절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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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아 아 어? 어? 사람! 어디? 15방향 15방향 식사는 안해. 저.. 저 봤다 얘가. 아 거기야 한 명이 안보이는데 저도 아 올라오고 빨리 한 빼든지 소심하게 이건 조란이니까 지금 이 새끼 와 어디 있었어요? 여기 뒤에 식생이 숨어 있었어 이 새끼야 사람이 살았어 살았어 90명 90명 벽 뒤에 살아 바로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빨리 뒤로 간거 같은데 따르템있다 180방향 저 나무 뒤 예 한 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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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어쩌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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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운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그 도란이 아까 보셨던 짐 옆에 나이스 굿 예 본 것 같아요 느낌이 한 행동이 한 명 밖에 못 봤는데 한 명 어디있지? 집안에 왔다 왔다 간다 저 저렇게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천천히 하고 계세요 안개 때문에 안보여요 우와 떨어진 바입니다 아우 나이스 바로 아래도 있는데 소리가 아 저기있다 70방향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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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0방 320방 줄 아 아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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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